자비가 여러분들의 그 기운에 힘입어서 에러가 안 났습니다. 늘 자기만의 싸움을 하고 계신 기타리스트 정규욱입니다. 예, 저는 보컬을 맡고 있는 혜연으로 입니다. 예, 오늘 다시 한번 즐거우셨기를 바라고 저희는 내일 공연으로 열심히 준비해서 잘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혹시나 혹시나 해서 지방에 사시는 분들도 얼굴을 뵙고 싶어가지고 사실 저희가 31일날인가 그때 아마 그 행사를 하나 하기로 했어요. 그때 사실 콘서트 끝나고 나서 조금 무리일 듯 싶기도 했는데 그래도 새해 지나갈 때 행분들 조금이라도 그냥 핑계를 좀 놓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 연말에도 지방에서 하니까 지방에 혹시 계시는 분들은 그때 꼭 물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요즘 추운데 몸 따뜻하게 잘 지내시다가 우리 다음 콘서트 때도 웃으면서 연습해 주겠습니다.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.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여러분ๆ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